아 괜찮은데 어떻게 만들었냐? 우리가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진짜 만드는거야 개봉박두 엄마 이거 이만큼 달아야 돼 아빠가 줄게 그래서 우리 애플과 함께 만들어서 아카롱 아카롱 한국이 가면 안 germ 아카롱 그리고 무시 fitting 아카롱 아래에 오레오 크림을 위에 올려줍니다 과연 어떤 케이크가 탄생한지 이렇게 조그마한지 안... 괜찮아? 그럼 어차피 다 가려져? 위에를 생크림을 딱 뿌려줘 그냥 오레오 크림을 여기 오레오 크림을 잘라서 듬뿍 자 듬뿍 듬뿍 아이고 맛있다 난 이렇게 생각이 난거야 당신은 아이디어야? 네 우와 얘들아 어때? 우와 예쁘지? 아 귀여워 언니 이거 냉마들 야 너무 귀엽다 딸기상타 조그마 여릅해 엄마 잘라줄까? 응 안녕 티효 다했어 지효 다했다 지효 여기 봐봐 너무 이쁘다 귀여워 귀여워 오오 너무 이쁘다 하나 둘 셋 셀카 하나 둘 셋 셀카 메디 크리스마스 메디 크리스마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